독재정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독재란 무엇을 뜻하는가 독재정치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민주정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지금 독재상태에 있고 점점 더 독재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펄쩍 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재정치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독재정치도 민주정치와 같이 헌법이나 법률도 있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3건이 또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독재정치는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가면을 쓰고 실제 모습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우리가 흔히 독재 혹은 독재정치라고 부릅니다. 독재자의 지배하에 있는 독재체제하에 국회는 독재자의 뜻대로 움직이고 헌법이나 법률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등 누구도 독재자를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는 사실상 전제정치의 군주나 왕과 다름없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데 익숙합니다. 독재정치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위험한 것은 공산독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독재정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독재정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면이나 강도면에 좀 덜한 독재를 두고 우리는 흔히 연성독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낮은 단계의 독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정치가 갖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고 비판받는 것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정치는 그 강도가 얻다든지 간에 첫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자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발표를 아예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왜곡해서 발표해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판자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근래에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권력자들의 움직임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세금으로 손실을 보장하는 관제펀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무척 힘든 일종의 정치 이벤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투자정권회사의 보고서에 대해서조차도 정부가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한참 잘못되고 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9월 4일 날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학대 중이라는 제목의 하나금융투자정권의 조사분석 보고서 때문에 하나금융지주회장과 투자금융회사의 사장 등이 줄류리 청와대와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급기야는 보고서를 숨기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정권의 최모 연구위원이 지적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아주 절제된 그런 비판입니다. 그런 절제된 비판조차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 상황 발생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에 대한 지원 및 참여라는 미명하에 금융회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그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숙명이다. 정권과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익 유동성 지원 등에 이어서 급기야는 뉴딜펀드까지 그동안 매번 각종 정책들의 은행들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계속해서 시대 방향과 역행하는 관치금융을 계속해서 정부가 고집하는 것을 고집은 겁니다. 웬만큼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부드러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조차 수용하기 힘든 그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엄청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는 9월 12일에 갑질 신고합니다. 청와대가 쏘아올린 작은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한마금융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내부 사정을 소상히 알지 못한 사람이며 결코 쓸 수 없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한 문장 넣었다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금융지중회장한테 뭐뭐하고 싶냐고 전화해서 회장이 투자정권 사장을 불러서 갈구었고 사장이 다시 센터장을 불러서 갈구었고 센터장에 급기하는 최정욱 연구위원을 갈구고 금융감독은 정기감사 중인데 연말까지 감사를 받고 싶냐고 그랬다고 한다. 사장은 센터장에게 지시해서 앞으로 투자 보고서는 내부 검수 작업 위에 발간시키고 앞으로 당분간 리서치센터에 인원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압력 행사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은 2016년 8월에 제정한 기업 설명 조사분석 업무 처리 강령에 따르면 조사분석 자료가 최초로 공표된 이후에 이 자료가 수정변결된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은 업무 처리 강령은 회유 및 협박 등을 통해서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합법적 절차라는 것은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회해서 그냥 지시하면 까야 되는 겁니다.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참담하게 느끼죠.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줍밖에 안 되구나. 보고서에 몇 문장 넣은 것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관대함과 그런 게 전혀 없어진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상권분립은 행정기구들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란 그런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사회 도처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조금이라도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너무 눈에 자주 띕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띕니다. 최근에는 통일부의 압력 때문에 14년째 발간해온 북한 인권 백서도 나오지 못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nktb가 1990년대부터 20년 동안 진행해온 북한인권실태조사를 통일부가 올해 3월 갑자기 중단시킨 것입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조치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북한인권실태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 nktb가 2007년부터 14년간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 발행도 백서 발행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독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성독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낮은 독재로 볼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란 용어 자체의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급속히 후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점점 더 반대 목소리와 비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식 있는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후퇴하기 시작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타인의 재갈을 물리기 시작해서 효과를 본 그런 권력자들은 점점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억누르거나 진압하는데 점점 더 가속도를 붙여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어렵게 얻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지수, 민주화지수가 훨씬 더 몇십 년 후로 후퇴할 그런 위험을 우리는 진정으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개해드렸던 하나금융투자정권의 보고서 사건과 통일부의 백서 사건은 그냥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현재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오엔지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